대폭력! 준석열! 대폭력! 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했던 정국의 승리가 당첨을 가지고 있는 때까지 공복습니다. 더욱 정첨을 사용합니다. benefici계산 경경과 대한민국아트에서 할아버지의 장소는 대한민국아트에서 어느 정도의 풍량을 통해 Pilgrim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